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언론도 다 거짓말입니다. 왜?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거 뭐 사회가 좀 집단체면에 걸린 것 같아요. 총선에서 누가 승리하겠느냐. 일어난 사건을 내 눈을 감으니까 기자라면 당연히 여러분들 사실 취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월간 조선에 보면 이번 11월에 대장동 여론조작 사건 전말. 여론조작하는데 선거는 조작을 못하겠습니까? 여론조작은 보도를 하도 선거 조작은 보도를 안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월간 조선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배진영 편집장이 내년 총선에서 어느 쪽이 이길까. 그래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놨나 싶어 가지고 한 번 들여다봤습니다. 여기도 뭐 자다가 봉창 두디는 소리를 해놨네요. 실체를 안 보니까 사실을 안 보니까 그 사람들은 내보고 미쳤다고 할 겁니다. 저 사람은 미쳐가지 이렇게 부정성 거를 외친다고 할 겁니다. 기자라는 것은 사실에 근거해서 자기의 사실을 전달하는 기능과 사실에 대한 해석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자도 마찬가지고 배진영 편집장이 비교적 좋은 글을 많이 쓰는데 10월 11일 서울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를 지켜보는 내내 독일의 히틀러가 집권하는 그런 바이마르 공화국 이야기를 한참 소개하고 민주당 첫밭이었던 강수구에서 일련된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전국의 물구비를 바꾸려는 의지가 영역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아주 절박했고 국힘은 별로 절박 안 했다. 보수정당에는 도대체 간절함이란 게 없다. 정치를 관찰하는 많은 이들이 내년 총선에서는 더 먼저 더 과감하게 변화한 쪽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 만났던 국민의힘 고위당직자는 변화? 그런 게 왜 필요해요? 이재명 리스크만 묻어가면 만사 오케인데 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가 돼야 이길 수 있는데 배진영 기자도 철두철미하게 뭡니까? 대다수의 언론인들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며칠 전 밤에 평소 알고 지내는 젊은 흑수저 작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기자님 이거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저쪽은 점점 더 기세가 살아나는 것 같은데 이쪽은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다시 좌파에게 나라가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넘어가겠죠. 어떻게 찾아 나라인데 마지막 결론이 더 간절한 쪽이기입니다. 그게 뺏으려는 쪽이건 지키는 쪽인간의 말입니다. 간절함이 문제가 아니죠. 간절함도 물론 싫어한 거지만 선거 부정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간절함이고 나발이고 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월간 조선에 복그리 씨가 한 번 여러분들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죠. 월간 조선 정도가 좀 다루어주면 좋은데 그것도 다 쉽지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 나라가 이게 뭐 내 생각에는 다 맛이 가버린 것 같아요. 사실 취재를 안 하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언론인들이나 법조인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문과 출신들이라서 그런가? 뭐 그런 점도 좀 있겠죠. 있지만 이게 뭐 문과 이과 이런 관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게 문과 이과입니까? 이 그래프 보고 다 이상하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국힘당은 어떻게 자꾸 모든 사전투표를 빼앗겼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2020년도 4.15 총선에 조작 안 했던 광주광역시 광산구갑은 차이캡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나왔지 이렇게 의문 정도는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문과 이과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대한민국 언론인들도 이분이 내가 볼 때는 바닥을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선거 부정을 이렇게 야멜차게 했는데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다 이 사건을 묵인한 대가로 외면한 대가로 자기 묵에 칼이 들어오는 사건인데도 아니 이거 보라고 4.15 총선에 거의 예외적으로 조작 안 했던 지역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문과 이과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이게 좀 이상하니 라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강서 보궐 사전투표에 당일이 48.5% 나온 후보가 사전투표의 65.7%가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이걸 보고 배진영 편집장 같은 사람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런 걸 보고 조작했다고 생각 안 드는지 이게 얼마나 기가 찹니까? 20개 동에서 강서구에서 모두 다 여러분들 0값을 중심으로 17.5%는 당일 투표 기준으로 17.17% 이상 정도가 더블당은 다 플러스가 되어 있고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17%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게 문과 이과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심의 문제지. 자기 노후 문제고 여러분 자식들의 미래 문제인데 여기 정의당 진보당 녹취당 자유통일당은 다 차익값이 오차범위인데 0에 3% 작지 않습니까? 이걸 왜 큽니까? 아니 공부를 왜 하냐고요? 머리는 왜 달고 다니는 겁니까? 월간 조선의 편집장을 하면 배진영 여름 기자가 머리는 왜 달고 다니냐고요. 배진영 기자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의 여름 기자들이 중견 기자들이 아무리 문과를 나왔다 하지만 이게 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선거되어 있다 발표되고 난 다음에 다 얼마나 도덕질한 것까지 다 찾아내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3만 7473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그걸 다 더불당의 진교훈이한테 다 줬다. 더 이상 얼마만큼 이런 부정성 걸 밝힐 수 있겠습니까? 다 까밝겠는데. 이걸 대통령이 깔아뭉개고 김기현 당대표가 어문소리 하고 신문기자들이 다 깔아뭉개고 얼추 나라가 망한 거죠. 이 비용을 얼마나 이름 치르게 될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은 완전히 완전히 그냥 뭡니까? 이별한 겁니다. 대통령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겠죠. 본인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침묵하지 않을 수가 없는 침묵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그 대안 중 하나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에서 유일하게 두 지역만 17개 시도에서 그 부분만 관내 사전투표가 조작이 안 됐습니다. 아무리 이런 도표를 봐도 희한합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미련이 지금 다 알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다 알고 있겠죠. 뭘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입을 다물어야 되는 특별한 사연이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뭐를 이렇게 까부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그대로 2024년도 총선에 재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더 심층적으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대비하거나 준비하거나 이런 부분이 미흡한지 나라 전체가 어떻게 선거부정을 선거부정을 일곱 번씩이나 당하냐 여덟 번이죠. 여덟 번. 선거부정을 어떻게 여덟 번씩이나 당하고서도 아직도 뭐죠. 그걸 외면할 수 있느냐 아니 2020년도 4.15 총수만 도덕질을 했으면 그러면 뭐 사람이 또 실수할 수 있습니까 선거부정이 없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는 동일한 조작기술을 사용해가 일곱 번 이런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신종 사기술법을 도입해 가지고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치러 가지고 그 여덟 번의 부정선거를 차이집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었지만 동시에 제야 전문가의 기여 때문에 조작한 규칙까지 다 찾아내가 밝혔는데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진로를 결정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나 언론을 대표하는 중견 언론인들이 그렇게 일어난 사실을 마치 없는 것처럼 보지 않은 것처럼 듣지 않은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니까 그게 온전한 사람이 취할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침묵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왜 침묵하겠냐 왜 침묵하겠냐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침묵하는 걸 보고 아 침묵하는 데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동안 그래도 그냥 그럴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구나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경상북도와 대구 광역시에서 여타 지역의 전국 평균이 윤석열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5% 이상 정도를 훔쳐갔는데 경상북도와 대구 광역시에는 3%대밖에 훔쳐가지 않았고 그 3%가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만 여러분들 훔쳐갔는데 왜 그러면 60만 표에서 70만 표 갖고 온 그 막대한 경상북도와 대구 광역시 사전투표에서 어떻게 관내 사전투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을까 통계 자료로 보면 시한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주 특별한 사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여러분들 모두 딴 데는 다 이렇게 왕창 빼앗아 갔는데 윤석열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 수사 대구 경북에서 68만 9천 표 경상북도의 67만 표인데 윤석열이 빼앗긴 표는 2만 7천 표 2만 2천 표 밖에 안 된다 이게 모두 다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다 그게 3.9%밖에 안 된다 전국 평균이 호남을 제하면 15.42%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름 작게 했지 관내 사전투표는 왜 훔쳐가지 않았지 누가 도움을 줬나 누가 도움을 진짜 준 거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10%만 여러분들을 훔쳐도 경북에서 6만 7천 표 6만 7천 표를 훔친다는 이야기 6만 7천 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6만 7천 표를 더하기 처리하니까 13만 4천 표 정도 격차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에서 10% 정도만 조작을 했어도 이재명이 여러분들 대통령이 됐던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어마어마한 이름 조작에도 불구하고 시치미를 딱 떼는 걸 보니까 진짜 특별한 사연이 있는 모양이다 그 특별한 사연 때문에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에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다면 그러면 그것은 국민들은 노예로 가는 거니까 더블당 지배 선관위 협조 1당 지배체제로 가는 거니까 그냥 베네수엘라하고 똑같이 가는 거죠 투표수에 오든 말든 사전투표율이 높든 말든 관계없는 건 사전투표는 선관위 올려버리면 끝이니까 이제 사전투표 대신에 당일 투표 많이 합시다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이 낮더라도 선관위가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올려버리면 끝이니까 그 어마어마한 위험이 뭐죠 그냥 눈앞에 보이는데 대통령이 입을 다물어 대통령이 입을 다문다고 그럼 그게 우리 대통령이냐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완전히 충돌하는 거죠 물론 이런 이야기하면 지금도 뭡니까 다시 한번 윤석열 해가지고 대통령을 보호해야 됩니다 대통령 많이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대통령에게 쓴소리는 하지만 그러나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주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한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규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털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규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규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박사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입니다